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3문제 맞추는 걸 목표로 가야 돼요. 3문제 최소 3문제 틀리라고 하는 게 2개 정도 나와요. 어차피 못 맞춰. 10년 공부한 사람도 틀리는 거 내가 왜 맞춰. 그죠? 그러니까 3개만 맞추면 되는데 제일 쉬운 게 앞부분이에요. 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절차, 지정효과, 그리고 지정에 따른 해제. 여기가 일단 제일 잘 나오니까 순서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를 정해야 되고 정비사업을 할 건데 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정하는 거랑 시행자를 따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많다. 법을 따로 맞는 게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여기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났어요. 여기는 이미 끝났어.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개발법인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 거야. 무슨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동시에 짜는 거야. 여기서 시행자 정하면 누가 나오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 인가. 인가보시되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실시계획이 여기 있고 개발계획이 여기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잘 물어봐요.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사업계획이잖아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지구단위 몇 년에 짜야죠? 그럼 실시계획도. 그럼 몇 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겠네? 3년.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이에요? 3년 안에 받지 못하면이에요?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인데 인가를 받지 못한 면으로 나오면 다 뜯어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6일만 가면 돼. 3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인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할 때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원칙이 거꾸로 가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가 국장. 국장만 하는 사유는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파란 색깔은 잘 내요. 국장만 하는 거. 국중공둘천. 국이 뭐예요?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한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한장 정출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안할 때. 얘는 되게 길어. 그 다음에 둘 이상이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천재.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이거 다섯 가지를 외워둬야 돼. 국중공둘천이야. 저거 근데 가능성이 높냐? 높아요. 최근에 3년 동안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다섯 가지 쓴 다음에 뭘로 답으로 내냐면 국중공둘천이 네 개가 써있고 하나가 여기 제일 헷갈리는 게 공공기관장하고 정부출원기관장이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장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 여기 공공기관장하고 정부출원기관장의 공공인데 얘는 중앙정부가 출자한 애들이야.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거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 근데 지방공사는 윗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잖아. 그러니까 지방공사로 시험에서 특이하는 거야. 여기다 지방공사가 국장한테 제안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요청해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에 시군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군구는 국장한테 요청한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답이 항상 지방공사가 제안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이게 답이야. 6일 뒤에 봐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아싸 땡큐고. 나오면 오 완전 땡큐고. 그럼 지방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정할 때에는 요건이 있대요. 최소한 5면적 이상이어야 가능하겠다. 아까 사적개발행위가 주상생자는 얼마 미만이었죠? 1만. 여기는 1만 이상이어야죠. 해줄게. 이거보다 작으면 사적개발행위 해라.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아까 공간농은 3만까지였잖아. 여기는 3만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보존녹지는 개발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은 무조건 요건을 30만 이상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개발되면 난개발되니까 크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 바깥은 얼마 이상? 30만. 그런데 초등학교가 이미 있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이미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기반에서 확보가 돼 있네? 초사. 10만이야. 얘는 10만으로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주상생자. 공, 박, 1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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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사, 10만. 이 요건에 맞아야 구역지역을 해주는데 이 요건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면적 안 따죠. 계획 안 따죠. 취, 계, 지, 중. 얘네들은 원래 개발하려던 땅이거든요. 그럼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하댔죠. 그런데 9천인데 주거지역이면 지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되면 면적 안 따진다는 거야. 면적 요건이 안 맞아도 얘는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취, 계, 지, 중은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고 다니겠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땅, 자연환경보전지구 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지 않으면 하겠다. 그럼 요건이 맞았어? 그럼 지금 현재 보세요. 농림지역이 얼마네? 40만. 도시 바깥이면 얼마 이상이어야지? 30만 이상이죠. 개발 가능한 용도로 된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기초조사하고 의, 협, 심 순서대로 가는데 공남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을 때 모든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만? 공청회 얼마? 100만. 공청회 얼마? 100만. 공청회 얼마?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는 무조건 100만이 떠올라야 돼.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 하위한다. 그럼 80만이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야. 100만 이상이면 하위한다고 했지 100만 이하면 안 한다가 아니에요. 80만인데도 할 수 있어요. 하위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 공고 안 하고 공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공청회는 100만, 100제곱미터 많이 빠졌네. 100만 이상일 때만 해야 라는 뜻은 해야 된다. 의무다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농림 지역이면 우리나라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정하는 순간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만 개발이 가능하니까 용도 지역을 도시로 바꿔야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지정하자마자 무슨 지역으로 봅시다. 지정하자마자 도시역으로 봐요.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단위계 구역. 이 두 가지로 의제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의제가 됐으니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어디에 하더라고요? 실시계획에. 그런데 개발 계획에다 자꾸 넣어서 트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해당 지역이 여기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어요. 그럼 의제할 필요가 없지. 여기가 취락지구였어.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있거든요. 또 의제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지치였던 지역, 지포였던 애는 의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미 지구단위계 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었다면 얘는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치는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안 나오네. 손 장지질게요. 100% 나온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책이 이만큼 두께잖아. 그런데 그거 다 볼 수 없잖아 이제. 6일 남았는데 처음부터 한번 원서 보듯이 볼 수는 없잖아.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KY님이 교수님 이제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걸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이론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문제를 풀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그 프로인데 그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이거 옛날에 알았던 거거든요.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되잖아. 그거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알고 있던 거 마저 까먹고 다 까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안 까먹게 보던 거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는 게 더 효과가 있지. 6일 남은 시간 여러분 6과목이잖아요. 그럼 공법은 하루밖에 없잖아. 하루인데 내가 잠자는 시간 빼면 16시간밖에 없어요. 16시간 동안 내가 문제를 푼다고? 개선이 너무 빠르죠?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그럼 16시간 동안 밥 먹고 못 피고 하면 또 이제 12시간이야. 12시간 동안 내가 뭐 풀어야 돼? 문제 풀어야 돼? 아니지. 봤던 이론은 안 까먹게 계속 봐야지. 그게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요 순서 한번 써볼게요. 아까 개발구역을 하면서 개발구역을 하면서 무슨 계획 짰었죠? 개발계획 짰어. 그럼 누구 정해야지? 시행자. 시행자 중에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심해서? 민간은 제약이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았어. 그런데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건 도시공개 시설 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안 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가 따로 있어요?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인가 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공사 완료됐죠? 공사 완료되면 중공공사 받고 난 다음에 중공공사 받았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환지 처분.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처분 해야 돼. 환지처분 공공한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된다가 순서인데 순서를 물어보진 않는데 제가 이거 왜 썼냐면 환지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 계획이 몇 개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계획이 뭐야? 그럼 뭐야? 개발계획. 방향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한 개를 못 맞춰. 환지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은 반드시 총에 개최해야 돼요. 실시계획은 안 들어있어.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있잖아. 총에 반드시 개최하는 거에 실시계획이 없어요. 실시계획이 중요했으면 총에 개최했어야지. 그래서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 변경하는 거는 반드시 뭐 개최하는 거야? 총에. 실시계획은 안 이기니까 자꾸 답이 실시계획인 거야. 6일만 가면 돼요. 지금 들은 걸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데 원래는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짧게 많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인데 보존녹지는 왜 없냐?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주상공이 들어있는데 개발구역에 주상공 들어있는 게 다도했는데 몇 프로 이하? 30% 이하. 국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한 땅이면 이거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다.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한 경우에는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짜겠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짤 때 개발계획 짤 때 내용이 18개가 있거든요. 이 18개 중에 무슨 계획이 안 들어있다고. 뭐라고? 실시계획 누구야? 지구단위계획이 없다고 했잖아. 개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없어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시시계획이 들어간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여섯 글자짜리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밑줄 친 거 있죠? 이거 네 개 쓴 다음에 얘 살짝 집어넣으면 안 보여.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그럼 다섯 글자인데 어떻게 찍지? 고민하지 마시고 뭐는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계획에 들어간다? 시시계획. 그럼 얘네들 이 내용을 전체를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짤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잖아.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다 잘라니까 아 이거 너무 세부적인데 이건 동시에 못 자겠다. 해서 이 14번, 15번, 16번, 17번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해서 따라 봐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 비용,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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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이것만 외워두세요. 비용하고 시어자 들어가는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두세요. 그래서 지우다가 남는 게 답일 거야. 얘 나오면. 나왔으면 좋겠다. 됐고 수용하고 환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시끄러워요? 그럼 어느 게 시끄러워요? 환지는 이 개발계획자일 때 미리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나갈지 모르니 면상이 면적 3분의 1 총 맞았니? 2분의 1 그래서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대. 국지조는 동의 얻어야 안 얻어? 안 얻어. 그리고 이 개발계획자일 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들어라. 면적이 얼마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대.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되면 여기 여기서 환지 방식 아까 개발계획자일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미리 동의 얻어라 할 때 조심할게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얻으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땅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으면 3명이에요. 한 개로 봐야 돼요. 필치 수의 관계 없이 한 명으로 본다. 그리고 국공위주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제외 안 됐어요?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했어요. 국공위주에 관련돼서 국제, 국토개법은 제외고 개포동, 개발법은 포함 개발법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위주 포함이라고 해야 돼. 포함해서 동의 얻어야 되고 3명이 공유하면 대표자 1명 이게 6명이 공유하는데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인데 땅은 공유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표자 1명이 아니라 얘는 각각 그래서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철회하려면 전해야 돼? 후해야 돼? 전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기존 거 따져야 돼요? 바뀐 걸로 따져야 돼? 기존 거 기존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의 요건 관련된 거 이게 전부야.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짤 때 환지 방식 시끄러우면 동의 얻어라 동의 얻을 때의 기준은 이거다 이 뜻이야. 말로 쓴 게 이거야. 그리고 이거 해제 사유 불러주세요. 여기 뭐 하면서 개발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뭐 짜라. 개발 계획.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개발 구역을 지정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짜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동시고 지정 후 수립하는 거 아까 작게 많은 지역이죠.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산공, 다도에서 30%야. 국가구역 발전을 위해서 국제양 협의한 땅. 개발계 공모한 지역은 구역자고 나서 개발 나오면 항상 숫자 몇 나운드였어요? 2, 2라는 개발. 몇 년? 2년. 그런데 330만 이상으로 크면 이거 몇 년으로 바꿔요? 5년. 그다음에 아까 실시계획에 뭐 들어 있어서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된다.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단 330만 이상으로 면역이 너무 크면 5년 줄게. 그때 몇 년으로? 5년. 이거는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짤 때고 동시에 짰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내야 돼요? 3년. 이거 안 하면 이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보는데 이건 완료되기 전이라 종전 정도로 환원해야 되죠. 그런데 완료된 후에 해제하는 거는 무슨 방식이냐에 따라 날짜가 하나 다른데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다음 날이에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는 공사 완료된 다음에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환지 뭐 해줘야 돼? 처분.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거는 종전 정도로 환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조문 한번 읽어두면 돼요. 방금 전에 한 거. 숫자는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한다? 뭐냐. 그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짤 때만 해당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시행자는 아까 누가 지정해 줍니까? 그럼 누가 지원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국중공돌 천일 때는 국장이 하죠. 이 사람이 시행자를 지정해 줄 때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 같이 출자한 법인을 공동출자 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이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니들이 해라. 니들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 조합이야. 지문에 전부 환지란 말은 이때만 나와요. 전부 환지란 말이 나오면 시행자가 누굴 거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 얘네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지자체 등이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만약에 일정수 동의하면 지자체 등이 해주겠다. 지자체 등이 해주는 사유가 전부를 환지로 하면 토지 소유자랑 조합인데 니들이 일정수 동의하면 우리 지자체 등이 해줄게. 2분의 1 1, 2분의 1 1, 6 병행 여기 총 면적 2분의 1과 총수 2분의 1이 야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동의할 때인데 여기서는 국공의지를 제외하는 이유가 요거만 제외거든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국공의지를 왜 제외했냐면 야 여기 전부 환자방식으로 할 거니까 니들이 해. 그럼 우리가 할게요 했는데 우리가 하려면 5년 10년이 걸리는데 지자체가 하면 5년 안에 끝날 것 같아. 우리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동의 얻어야 되잖아. 우리니까 국공의지는 그때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포함무요. 그리고 지정신청을 얘네가 해야 되는데 지정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우리 지자체 등이 해주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 6월 이미 여기가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개발구역이 지정된 거야. 그럼 이걸 조합이 하는 게 낫까요? 지자체가 한꺼번에 병행하는 게 낫까? 지자체가 집행하던 공공시설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병행해서 지자체가 하겠다. 이거랑 시행자 변경 사유랑 헷갈려요. 시험에서는 얘가 더 잘 나오니까 얘한테 별표현하세요. 앞에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 벌써 두 개 맞힌 거야. 대단하신 거예요. 나왔는데 틀리면 안 돼.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가 못하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는 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부도 파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행자 뭐 해야 돼? 변경. 시행자 지정받은 거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못하죠. 바꿔야 돼. 취소되면.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다 몇 년이에요?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원칙이냐면 토지 소유자랑 조합인데 얘네들은 여기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에요. 얘는 3년을 주면 해제가 많이 돼요. 얘네들한테 몇 년밖에 안 줘? 1년. 근데 1년 안에 인가 취소되면 시행자 바꿔서 바뀐 애가 2년 안에 가는 거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인데 1년 안에 시식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하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달? 6월. 1년 6월이 두 번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시행자 변경 사유까지만 기억하십시오.